이 영상은 제 카톡으로 이 두 영상 보시다가 원하시는 카톡으로 제가 실비로 안받고 서비스를 몇개 보내드립니다. 살사원이 되겠습니다. 살사원은 이 상태에서 여성을 감아서 갑니다. 살사토는 그대로 바로 남성이 들어가서 여성을 감아줍니다. 그래서 등기를 건너가고 건너가서 여기서 살사3까지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풀어서 이쪽으로 보내면 보기 안좋죠? 그래서 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살사3 여기서는 펜션으로 이렇게 여성하고 서로 보는 펜션으로 마무리는 이렇게 쳐서 이런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자 카톡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살사1,2,3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살사1, 살사1은 카운트는 6박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카운트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그냥 기술에 대해서 서로 인심전심으로 통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자 이 영상은 카톡으로 보시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